지금 만석이신 것 같은데요? 네, 둘째 임신 중이에요. 예정일이 한 일주일 정도 넘었어요. 자기야, 이거 좀 봐봐. 하지 마, 딴 거 하고 그래. 여기 나오면 겁나요. 그러면 안 되죠. 이렇게 불러야죠.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좀 좋아지니까 그 영향이 또 아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는 괜찮아요. 누굴 수 없는 거 같아요? 미쳐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ρω장에서 만나요. 엄마야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영상에서 만나요! 네가 또 만나요. 엄마! 이거 보관하지만, 감사합니다.